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0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요인 두 가지는 했습니다 내린 눈이 중앙선 부근에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터널 입구에도 물이 흘러서 얼어 있어요 터널 입구가 보통 저렇게 얼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뭘 조심해야 될까요 터널 안의 상황은 사실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아니에요 안에 가서 얘기 생각해도 되고 물론 터널 안에는 차가 막혔거나 그런 거는 고려를 해야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요인이 지금 그게 아니죠 눈땜에 얼음이 얼어있다는 상황이에요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측 전방에 차 2차 2차 2차를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 차가 갑자기 차로를 확 변경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앞이 얼어 있기 때문에 얼음이 있으니까 절차도 그 얼음 있는 쪽을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차로를 확 변경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죠 이건 가능해요 터널 안을 진행하고 있는 차 지금 걱정할 게 아니에요 터널 직전에 노면이 얼어 있으면 우측 전방 차도 막 변경하고 막 그러죠 나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내 뒤를 따르는 차는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뒤차 알아서 할 일이고요 따라서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요인 두 가지는 우측 전방 차량과 터널 직전에 노면이 얼었나 안었나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31번이요 다음 상황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했습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뭐가 높은지 보죠 전방 우측에 휴게소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죠 1차로 2차로 있는데 제가 2차로 주행 중이고요 우측 후방에 차량이 있대요 여기 지금 뒤쪽에 차량이 오는 모습이 보이죠 이때 어떤 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1번 휴게소에 진입하기 위해서 급감속 하다가 2차로에 뒤따르는 차량과 충돌할 수 있다 그죠 이게 가능하죠 원래 갈 생각이 없다가 아 가야겠다 그러고서 급제동을 확 하는 경우 있죠 이 케이스에서 뒤에서 오는 경우에 내 차랑 추돌을 할 수가 있죠 엄미 따지면 추돌이죠 추돌 그리고 휴게소로 차로 변경하는 순간 앞지르기 하는 뒤차와 충돌할 수 있다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죠 휴게소로 진입하기 위해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다가 우측 뒤차와 충돌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확 변경하면 이쪽으로 따라오던 2차가 휴게소 들어가던 차가 나랑 추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 가능하죠 2차로에서 1차로를 급하게 차로 변경하다가 우측 뒤차와 충돌할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변경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직진하고 나랑 관계가 없죠 또 2차로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우측 뒤차와 충돌할 수 있다 내가 빨리 주행하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차는 관계가 없죠 따라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요 휴게소에서 진입하기 위해 급감속을 하다가 내 뒤랑 추돌하는 거 그 다음에 차로를 오른쪽으로 확 변경하다가 우측 차랑 충돌하는 거죠 따라서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32번 야간 운전 시에 다음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야간이네요 그리고 편도 2차로 직선 도로예요 1차로 2차로가 있고요 1차로 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보이고 있어요 뒤에 차량이 지금 오고 있답니다 전방에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대요 화물차 정차 중이면 거의 2차로를 쓸 수가 없겠네요 어떻게 해야 안전화 할까요 보죠 1번 정차 중인 화물차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름으로 재빠르게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다 재빠르게 차로 변경한다는 게 틀렸죠 그럼 1차로에서 오는 차량 추돌할 수도 있잖아요 정차 중인 화물차에 경음기를 계속 울리면서 진행한다 저 차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음기 올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경음기 나오면 거의 대부분 오답이라 그랬죠 전방 우측 화물차 뒤에 일단 정차한 후에 앞차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린다 일단 정차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아요 적절하게 차로 변경해서 통과를 해야죠 정차 중인 화물차 앞이나 그 주변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며 주의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 거의 정답이죠 5번 1차로로 차로 변경 시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 변경을 시도한다 차로 변경할 때는 늘 안전을 확인하고 차로 변경을 시도해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833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 운전 방법 두 가지를 했네요 상황 볼까요? 우로 구분 언덕길이고 오른쪽 뒤에 승용차가 있네요 이렇게 커브길이요 1번 중앙선이 실선이므로 반대편 차량들의 움직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중앙선 실선 언제든 또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또 예의주시해서 바라봐야겠죠 또 앞차량의 급제동이나 급차로 변경에 대비해서 주의하며 주행을 한다 이거 맞죠? 앞차가 갑자기 확 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앞차량이 속도를 높여 주행하도록 전자동 불빛으로 재촉한다 이거 전자동 불빛 계속 깜빡거리 부르면 보복운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을 해야 되죠 틀렸고 앞차와 거리를 두면서 속도를 줄여서 주행을 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야 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니까요 5번 앞차량 우측으로 재빠르게 차로를 변경한다 앞차량의 우측으로 차로 변경하기도 어렵지만 앞지르기는 우측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차로를 변경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조용히 따라가면 되죠 특히나 언덕길 고갯마루 부근은 차로 변경이 안하는 게 좋아요 넘자마자 차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안전운전방법은 급제동이나 급차로 변경에 대비하며 주의하며 주행하고 앞차와 거리를 두면서 속도를 줄여서 주행한다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34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고 편도 2차로 도로예요 1차로 2차로라는 얘기죠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이에요 지금 언덕이라서 건너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안전할까요? 전방 우측 화물차가 차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둔다 그죠? 이 차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화물차들은 언제든 저렇게 깜빡이 안 켜고 훅훅 들어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갯마루 너머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죠? 고갯마루에서 늘 이걸 조심해야 돼요 반대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속하거나 차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핸들을 꽉 잡아야죠 바람 불면은 차체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니까요 뒤따르는 차를 위해 속도를 높여 통과를 해야 된다 뒤따른 차 고려를 해서 속도를 높이게 되면 내가 오히려 맞은편 고개 넘어있는 차랑 추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속도 높이면 안 됩니다 틀렸고요 뒤따르는 차의 운전자에게 앞지르기 하라고 양보 신호를 보낸다 내가 지금 1차로에 있기 때문에 앞지르기 양보 신호 보내봐야 앞지르기 할 곳이 없어요 그런 수준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탈기 고갯마루죠 앞지르기 위험합니다 하면 안 돼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 방법은 전방 우측 화물차가 차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두고 고갯마루 넘어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35번 급커브길을 주행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이렇게 커브길이에요 1차로 2차로 두 개 있고요 편도 2차로의 급커브길 안전운전법 보죠 와주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수 있음을 예상하고 전방을 잘 살핀다 그죠 요거 커브길이기 때문에 넘어올 수 있죠 맞아요 원심력으로 차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미리 줄여 놓는다 맞죠 내가 지금 속도가 빠르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전방하고 부딪히게 되죠 맞는 얘기에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속도를 높입니다 스탠딩 웨이브 뭐냐면요 타이어가 계속 고속으로 돌 때 압력이 적당치 않아 가지고 타이어 뒤쪽이 쭈구쭈구 쭈구러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타이어가 이렇게 진이겨지기 때문에 갑자기 온도가 확 오르면서 타이어가 뻥 터집니다 아주 위험한 현상인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고속 주행 시 나타나요 따라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예방하려면 속도를 낮춰야 돼요 속도를 높인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원심력에 대비하여 차로의 가장자리를 주행한다 차로의 가장자리 주행하면 안 되죠 원심력에 대비해서 속도를 낮추는 거예요 이거는 뒤따르는 차의 앞지르기에 대비해서 후방을 잘 살핀다 내가 지금 이미 1차로에 있죠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대비할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마주오는 차가 중앙선 넘을 수 있으니까 전방 잘 살피고 원심력으로 차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미리미리 줄여놓는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36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네요 비가 내려서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있는 상황이고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부분이 왼쪽에 보이고요 속도는 시속 60km로 주행하고 있대요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수막 현상이 발생해서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감속 주행을 한다 수막 현상 물 찰랑찰랑해 있는 곳에 마치 스케이트 타듯이 차가 위로 쫙 미끄러지는 현상이거든요 그거는 속도가 한 70에서 80km 넘을 때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속도를 줄이면 그만큼 많이 줄일 수 있죠 맞는 얘기고요 물흥덩이 만날 경우 수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제동을 하여서는 안 돼요 급제동은 늘 안 돼요 저속으로 감속 주행하고요 고인물이 튀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아 속도를 줄인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핸들을 꽉 잡아서 정확하게 정면을 주시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급정지는 또 그만큼 뒷차와의 추돌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4번 와진편 차량에 의해 고인물이 튈 수 있으므로 가급적 2차로로 주행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게 방어운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특히나 비 오는 날 시야가 안 좋은 날은 1차로를 안 쓰시는 게 좋아요 2차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무릉덩이를 만날 경우 약간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아니죠 속도를 낮춰서 통과합니다 틀렸어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 방법은 수막 현상이 발생해서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감속 주행한다 1번과 맞은편 차량에 의해 고인물이 튈 수 있으므로 가급적 2차로로 주행한다 4번 1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37번 눈길 교통상황에서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눈길이고요 시속 30km로 주행하고 있고 커브길이네요 맞은편에 또 차가 있고 어떻게 안전할까요 1번 앞차의 바퀴자국을 따라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중앙선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그죠 왜 앞차 바퀴자국을 따라 주행해요? 눈을 안 밟으니까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공주거리가 길어짐으로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더 두어야 한다 공주거리가 뭐였어요? 엑셀에서 밟대서 브레이크까지 가져가는 거 그때 차가 대고대고 굴러가는 거리였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0으로 만드는 게 제동거리라고 했죠 눈길 빙판길에서는 공주거리가 길어지는게 아니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공주거리는 내가 반응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눈 왔다고 내가 반응을 늦게 하진 않잖아요 눈 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쫙 미끄러지니까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건 있어도 공주거리가 길어지는게 아니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거죠 3번 반대편 차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다가 중앙선을 넘어올 수 있으므로 빨리 지나치도록 한다 빨리 지나치는 게 틀렸죠 차가 지금 오른쪽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가 이쪽으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저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쪽으로 튀어나가죠 따라서 내가 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감속을 해야 되는 거죠 틀렸고 4번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아서 속도를 줄인다 이런 거 나오면 틀린 거죠 급제동 언제든 안 됩니다 특히 눈 오는 날 급제동하면 뒷차가 와서 그대로 추돌하게 되죠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감속하여 주행하는 것이 좋다 기본이죠 기본 눈길 빙판길 감속 기본입니다 따라서 안전전 방법 두 가지는 앞차 바퀴차 따라 주행을 하고 중앙선과 거리를 두는 게 좋겠고요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감속해서 주행한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